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허당입니다! 오늘은요 하얀 감자탕 하고요 막 담근 겉절이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쭛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열기가 안 가라앉아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우와 뼈 고춧가루 고춧가루 굵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랍랍랍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